Q. 화장실은 넓네요 원룸치고 원룸치고 화장실이 넓어요 방도 넓은거 이 집이 가봐 이 침대 하나 들어 일단 요즘 신축보다는 확실히 커요 아니 이거 똑같이 우리가 조금 한자리가 두달 먼저 있으면 여기 옆집 내가 들어가서 재갈꺼 그 다섯째까지 똑같은 결수해 이거 크다 이거 침대 하나 들어갈꺼야 전세 8천 8천에 관리비 똑같이 5만원? 전세는 누가 돼야죠 전세는 6만원? 만원 더 해서 6만원에 어차피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기 가스만 따르고 전세 8천에 반지하고 전세 8천에 관리비 6만원에 전기 가스만 따르고 요거 TV까지 옵션이요 수납자 요거까지는 그럼 아유 깨끗해 뭐 옵션